네, 미국이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맞이하면서 유럽 증시와 중국 증시로 다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중국 증시는 여전히 저성장 우려와 함께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일단 특히 어제였죠. 전년도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중국 증시도 약세로 마감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 좀 더 인내심을 가져보자 라면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회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동안 우리가 글로벌 저성장, 저성장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은 두 가지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 국가의 수요 증가, 즉 실물 수요는 이쪽에서 담당을 했고요. 금융 수요, 즉 유동성 수요는 선진국 쪽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ECB, 그리고 일본까지 자금을 쏟아부으며 전체적으로 시장의 그래도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부양 쪽으로의 움직임을 유지시켜주는 모습. 그래서 전 세계가 디플레 빠지지 않고 큰 위험을 벗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머징 쪽의 실물은 이미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최근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진국 쪽에서 정책을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가장 많이 유동성을 풀었던 미국에서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지금 실물, 금융 양쪽에서 모두 수요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것을 적절하게 나타내 주는 지표인데요. 우리가 빅스를 많이 얘기하죠. 유동성의 흐름을, 유동성이 아니라 위험의 흐름을 측정하고 있는. 그런데 이 빅스는 주식시장의 위험을 측정한 것인데 이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저 보시면 글로벌 채권 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지표들이 모두 지난 위기 때만큼, 2009년대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미 위험을 경고했고요. 이런 위험 경고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뒤늦게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역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의 하이테크 비중에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경합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업종의 기술 격차가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는 양상이죠. 항공 산업은 우리가 이미 중국에 많이 뒤져 있고요. 그 외 여타 산업들도 보면 대부분 3년 이상 차이 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환경 쪽을 제외한다면,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다면 모두 1년 이내로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산업이 공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서는 일본에 치이고 아래쪽에서는 지금 중국에 치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중국이 최근에 인수합병을 할 때 어느 쪽을 많이 인수하느냐 이 회색 부분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주로 하이테크 산업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런 하이테크 산업들의 전반적인 M&A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보면 중국이 이제는 제조업 쪽에서는 하이테크 쪽까지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전체 경제 성장은 떨어지면서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양적인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았던 여러 가지 중국 관련 이슈들이 모두 좀 악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또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전체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중국이 보여줬던 긍정적인 효과들이 사그러드니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무효과 금융 축소 우려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변동성이 뒤늦게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 동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직까지 여전히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라질을 포함한 위험 국가로 표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머지 국가들의 환율이 아직도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달러가 강세라서 밀리는 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데 달러가 제자리임에도 스스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그쪽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주식형 쪽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일부 빠졌습니다만 선진국의 빠진 것과는 달리 이머징은 거의 급전 직화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채권은 그나마 보합권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머징 쪽은 채권도 거의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나 채권이나 모두 이머징 쪽에서의 자금 이탈이 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한국의 위기라기보다는 이머징의 위기,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머징이기 때문에 이머징과 지금 같이 취급받으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동안 중요한 이머징 투자의 연결고리였던 투자의 연결고리 자체가 훼손이 되면서 그게 환율 때문에 훼손이 되었든 펀더멘탈 때문에 훼손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되면서 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청산되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들 국가에 전반적으로 위험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것은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자도 있지만 환율이나 단기적인 금리 변화를 노린 캐리 트레이딩 같은 단기 투자자들이 빠르게 청산하고 있는 그런 압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동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권역별로 봤을 때도 선진국은 좀 들락날락이 있지만 이머징은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과 이머징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 같고요. 이머징 쪽으로의 매도, 한국 시장의 매도도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머징국과 경제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품 시장 관련 주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글랜코어와 또 포스코의 주가를 비교해 본 바가 있었는데요. 간방 유럽에서 글랜코어가 부채를 감축하겠다라는 안을 내놓으면서 일단 7%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급 과잉 해소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해도 좋을지 이 같은 흐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먼저 글랜코어가 오늘 7%의 급등을 보였고 재료에 굉장히 민감하게 문제는 양상이었는데요. 제 생각에 오늘 한 30% 정도 올랐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랜코어가 2014년 한 9월,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30%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이슈면 주가가 좀 격하게 반응할 만도 한데 오늘 7% 올랐다는 건 하루만 봤을 때 뭔가 많이 오른 것 것 같지만 지금 주가의 장기 추위를 보면 오른 폭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위는 아직까지 정상을 정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그동안 거의 급전직하 아닙니까? 거의 90도 각도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하락 각도는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등락을 보이다가 그다음에 점점 등락폭이 줄어들듯이 아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은 좀 큰 변동성이었다면 변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이 이런 부채 감축과 공급 과잉 해소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는 며칠 정도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했던 만큼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급 과잉이 해소될지 그 여부와 함께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국내 최대 소재 업체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볼 만한가요? 장기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잡는 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장기를 한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접근 불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를 최소한 5년 이상 정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부 접근은 가능하지 않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랜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는 이미 지난 2년간 꾸준하게 빚을 갚아왔다라는 거죠. 그동안 계속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대우인터도 인수하고, 조선소도 인수한다는 서류 나왔었고, 이런 식의 공격적인 확장을 꾀하면서 굉장히 신용도가 안 좋아졌고 부채 구조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S&P라든지 해외 쪽에서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포스코 쪽에서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부실자 회사들을 정리하면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부채 비율도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에비타 자체가 증가하는 폭은 제한적이지만 또 빛도 줄어들므로써 빛과 에비타를 비교한 것도 지금 계속 비율이 내려가면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점은 좀 다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금 전방 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추이가 좋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뭔가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지금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현대제철이 고로 쪽으로 진출하면서 포스코의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익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해외 지사를 통해서 또 해외 생산 법인을 통해서 솔루션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긍정적입니다. 이런 솔루션 매출 자체는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자동차형 강판도 해외 쪽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망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저 자동차 성장 시장이었던 중국이나 브라질 등 이머징 마켓의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솔루션 매출을 포함한 조금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고마진 제품의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대형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 예상 배당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점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포스코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의 추가 하락은 어떠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레벨 다운하지 않는 이상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포스코 또 3분기 실적도 안 좋다, 모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적자 기업까지 돌아서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의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게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거지 상방향으로 강하게 슈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글로벌 철강 수요가 공급 과행에서 벗어날지 여부는 중국에 달려 공급 과행에서 벗어날지 여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 조금 물량 줄였다고 해서 크게 공급 과행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정말 장기로 생각하시고 그동안은 배당만 받겠다는 마음가짐이시라면 지금도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1년 정도만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거나 차라리 현금 혹은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소재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아니라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죠. 네, 어제 변동성이 컸던 만큼 오늘 시장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될까요? 오늘 장선 전략에서 함께하시죠. 오늘 장선 전략에서 함께하시죠.